우선 손잡이에 연수에 손이 잡기 직전.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는데. 우선은 던지면 약간. 놔버리고. 내가 이렇게 달라고 하면. 이렇게? 오른손은 우선은. 우선은 와라 하셨을 것 같아. 어깨? 서로 어깨 때문에. 맞추지 있어 느낌으로. 내 어깨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다. 이렇게 이렇게. 오빠 내가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. 어떻게 해? 내가 위로 가면 내 밑으로 가면 더 쉽지. 아 그럼 밑으로 갈게요. 한번 해보자. 이렇게 하면. 혹시 이렇게 볼 수 있어? 이렇게? 아 그러니까 이거 말고 약간. 그러면. 이렇게 할게. 이렇게. 아 오케이. 근데 아래로 가면. 이게 위로 못 가. 이렇게 해서 당겨서 이렇게 막 하면. 그렇지. 아 오케이. 아 너무 세게 잡아다. 근데 진짜. 아니. 아니. 아미. 아미 나가서 애쓰. 미안해.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고. 덮고. 여긴 괜찮잖아요. 여긴 괜찮아요. 여긴 괜찮잖아요. 내가 이렇게 갔을 때. 덮고. 이렇게.. 아 미안해. 메이킹 제풍. 어흑. 저희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